연말정산 말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자치구별로 출산 장려금이 달라지는데요. 액수도 액수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곳도 늘었습니다. 송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늘어납니다. 먼저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가 기존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던 방침을 바꿔 첫째부터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25개 자치구 중 첫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모두 7개 구입니다. 영등포구와 중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첫째 출산 시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지원금도 대폭 상승합니다. 영등포구는 둘째와 셋째 지원금을 각각 50만원, 300만원으로, 중구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종로구도 7월 1일부터 둘째 출산 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장려금 100만원도 150만원으로 높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려금 대신 육아용품을 지원해줍니다. 서초구는 올 상반기부터 첫 아이를 임신한 구민이 동주민센터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방수요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